교육부는 다음 달 7일에 치르는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휴대전화 반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교육부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, MP3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고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스톱워치와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휴대가 금지되고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나눠두는 제품만 써야 합니다.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,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와 시험 종료 뒤 답안 작성 등 각종 부정행위로 153명이 시험 무효 처리됐습니다.